누구인가?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? 신이 옵니다 폐야 참으로 딱하구나 지임이 지금 관심법을 하고 있는데 어찌 기침을 할 수 있느냐 이 미련한 거사 송구하옵니다 폐야 용서하여 주시오소서 내가 가만히 보니 네 놈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여봐라 내구는 들어라 예 저자의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하다 그 마구니를 때려죽여라 참여주시오소서 섬 emo 구멍 찬 이 아